자이언티 그들이 보내주시는 큰 에너지를 받으면서 기쁘게 공연하고 싶습니다 뉴욕은 갈 때마다 아름다운 거리와 맛있는 음식 등 갤러리도 많고 늘 저에게 기분 좋은 기억을 안겨주는 도시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KCON을 통해서 2017년, 2017년 중에서 가장 멋있는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6월 23, 24일 양일간 뉴욕에 위치한 프루덴셜센터에서 열리는 KCON 2017 NY 저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입니다